오늘은 맨발로 한번 보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맨발로 한번 보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맨발로 한번 보조를 해 보겠습니다 맨발로 한번 보조를 해 보겠습니다 threads 이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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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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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은 슬리퍼를 신고 걸고 있어요. 좀 이따가 맨발로 걸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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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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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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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끔따끔하구만 따끔따끔해 우선 맥발이 좀 힘들어서 양말씹고 얇은 양말씹고 걷습니다 따끔 탁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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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